뒤로 내려가는게 안전한건데 저쪽에 가면은 물 나오는데 있다 완전 한라산물이야 지금 나오나 모르겠다 한번 가보죠 가리 흔들려 어 다리가 흔들리네 물 나오는데 없어? 얼었나? 얼었나? 먹지말라고? 먹지말라고? 응 아니야 그때 이렇게 흐르지 않고 호수가 있었었어 어 새로해서 붙여놨네 아 저거 저거 호수 아 이 물 먹지말라 그러는구나 응 이 호수가 아니에요 드시지마세요 먹고 타려면 책임 못쓰니까 그렇게 먹는거 아닐까? 먹어도 상관은 없을꺼야 그치? 겨울에는 먹어도 되는데 여름에는 먹지말라는거 같아 어 안나오다 나오다 안나오다 한다 응 그렇네 나오다 안나오다 응 웃기다 좀 뭐하오다가 흙 나오다 안나오다가 쫄쫄쫄 나오다 흙 나오다 갑시다 야 너 거기 완전 속에 다 얼음이야 네 너 거기 완전 속에 다 얼음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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